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서가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요 뭐라 그럴까? 유쾌한 참사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급하게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아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맥주가 나오거나 와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상상 많이 해봤거든요 와인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상으로만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디냐면 이탈리아인데요 요즘에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죠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근데 이탈리아의 한 마을에서 수도꼭지를 트니까 와인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한번 볼까요? 이탈리아 한 마을 주민들이 수도꼭지에서 와인이 쏟아져 나오는 경험을 했다 이것 좀 흔치 않은 경험이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탈리아 북부 모데나의 카스텔베트로시의 세테카니 마을에서는 수도꼭지를 틀자 수돗물 대신 빨간 액체가 쏟아져 나왔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민들이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테카니가 어딘지 여기가 이탈리아죠 여러분 이탈리아의 조금 북쪽입니다 카스텔베트로라는 시가 있죠 근데 여기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세테카니라는 마을이 있어요 세테카니라는 마을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 여기가 이 와인 공장입니다 여기서 뭔가 실수로 수도관으로 실수 때문에 뭔가 수도관으로 와인을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현재 와인 생산업체인 람브루스코 그라스파로사 와인 저장탱크에 문제가 생겨서 와인이 높은 압력으로 수도관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유출된 와인은 마을 내 각각으로 유입됐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좀 마셔보는데 어? 이거 뭐야? 와인이네 그러면은 이게 웬 떡이냐 그러겠죠 그래서 현직의 주민들은 수도꼭지에서 와인이 나오는 것을 발견한 주민들이 얼른 와인을 병에 옮겨 담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발빠른 조치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수도를 틀었는데 막걸리가 나온다 그러면 얼른 일단 담고 봐야 되겠죠 카스텔베트로 당국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장에 문제가 있었다 하면서 몸에 해롭지 않고 위생 우려도 없고 오직 해당 업체만 손해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그렇죠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탈리아에 잠시나마 위안을 주기 위해서 와인 회사가 실수를 가장한 선물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누구 좋다고 이런 걸 하겠습니까 카스텔베트로 홍보 페이지 비지트 카스텔베트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싱크대에서 와인을 싱크대에서 와인을 채우지 못한 분들을 위해 크라스파로서 와인 한 잔씩을 제공하겠다며 유쾌한 반응을 봤다고 합니다 뭔가 약간 그거에 뭔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재밌네요 그런데 그쵸 뭐처럼 코로나 때문에 맨날 우울한 소식만 듣다가 그래도 뭐처럼 유쾌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사 보시고 조금이라도 좀 웃으셨으면 좋겠네요 항상 그리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뭐 여러분의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만을 기원하는 하나의 한 유튜버로서 그죠 이렇게 재미있는 소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전해드리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하구요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